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지코인 볼 건데요 지금 현재 바닥 잡아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트코인 따라가면서 240원 구간 돌파해주고 쭉쭉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코인들의 순환사이클이 돌고 있어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고 조용할 때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가셔야 크게 수익 보신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로워키티가 게임스탑으로 크게 벌었다 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콜옵션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지금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 이쪽에 로워키티 밈코인 그리고 게임스탑 밈코인이 하루만에 8배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워키티가 이러한 트윗을 올려서 화제인데 그래서 지금 또 우노라는 밈코인이 하루만에 200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지코인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도지코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두시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 차트부터 보실게요 지금 추세선은 사실상 다 망가진 상태고요 도지코인은 추세보다는 이렇게 매물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하는 고래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지코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물대를 그려놓으시고 딱 기준을 잡아서 밑에서는 사고 위에서는 파는 그런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크게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셨으면 그냥 저점에서 물을 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점차 회복을 하면서 순환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웨이브코인이나 램코인처럼 크게 하락을 하고 주말 동안에는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런 코인들이 지금 순환사이클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 차례가 도지코인이 된다면 크게 크게 큰 상승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더 담으면 더 담았지 지금 손절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매번 1번 상승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또 이쪽에 밈코인은 하루만에 8만 퍼센트가 상승을 하는데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6만 퍼센트였거든요 안 본 사이에 벌써 8만 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100배, 1000배 상승할 코인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스캠 코인이 진짜 많고 이렇게 높게 상승한 만큼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큰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밈코인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그런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100배 상승, 1000배 상승할 코인은 영상 끝에 제가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 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만 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놓쳤다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캡, 민코인 테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게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 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의 친 암호화폐적 움직임 이더리움 ETF 다음으로 리플 그리고 솔라나 ETF가 상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증권이라 분류된다며 ETF 승인이 안 날 거라던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이었죠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 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집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제가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관심 있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융 쪽 제도권으로 흡수 편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초통화니까 어차피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달러 중에 일부를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을 그냥 무지성 매수하겠다 라고 합니다 와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4년 사이클 중에 12개월 하락 그리고 16개월 상승분 중에 있고 아직 여러분들 20개월 상승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2024년 11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미국 인구수의 15%가량 차지하는 암호화폐 이용자 때문에 특히 트럼프 측에서 친암호화폐적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3.7에서 3.4%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M2 지표 통화량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기관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 보유량인데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조만간 비트코인 폭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자산 운영사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저렴한 가게예요 지금 7만 달러죠 7만 달러인데 한 개 채굴하는데 8만 달러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개수가 쭉쭉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20개월 상승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대선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상승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동결 분이에요 최장이 18개월이었다 제일 길었을 때가 18개월이었는데 지금 10개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면 올해 가을 빠르면 늦은 여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립니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 주가 상승하고요 미국 증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림 현물 ETF 등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테크주들도 포함해서 이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겹치고 겹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그런 어마무시한 상승이 올 거다 이번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와 올해 예고된 호재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린다고 이런 정보만 여러분들 받아 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민코인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서구권에서는 지금 현재 민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액만 담아두셔도 10배, 100배 많게는 1만 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에 상장해서 크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 페페코인도 처음에는 한참 아래였다가 1군 거래소, 바이낸스, 빗섬 이런 곳에 올라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한 건데 아까 보셨던 이런 마가코인 있죠 덱스, 스왑 거래소에서 3군 거래소, 2군 거래소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코인들은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2,000등인데 10배 상승, 100배 상승, 1000배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이 민코인 시장 바닥에서 게임스탑 사태의 주인공 로어키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사람이 처음 복귀를 하면서 이 올린 트윗 하나 때문에 게임스타 민코인이 3000%가 상승을 하고요 이 로어키티 민코인은 3만 퍼센트가 상승을 합니다 각각 30배, 300배가 상승을 한 셈인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 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